남조선 팀과의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고은별을 썼습니다. 남조선 팀과의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김은영 선수입니다.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최연수 선수상을 받은 김은주 선수입니다. 선수의 기쁨을 우리의 경기 성과로 구해주고 싶었습니다. 이번 경기는 정수님들은 7-2체를 앞두고 진행된 경기였습니다. 무조건 경기는 이겨야 되고 또 이기실다는 신심을 가지고 우리 팀 모든 선수 감독들은 뛰고 또 같이 뛰었습니다. 우리 모든 동무들이 이러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한동우리가 되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김은주 선수입니다. 저는 고생하십니다. 김은주 선수입니다. 김은주 선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